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사람 보고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계엄내배 드리기 위해서 신방을 가면 들고 가는 서각이라고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성구가 써있는데 90%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본문을 써놓습니다 남모로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벽에 이 서각이 붙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분명히 이 본문이 붙어있고 거기에는 한쪽 귀퉁이에 암흑의 교회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부분은 교회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벽에다가 이 서각을 걸어놓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입니까? 잘 되고 싶은 잘못하면 노란 부적은 없어졌는데 또 다른 부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 사업이 쫄딱 망하기를 바랍니다 안 속으시네요 1부 때는 잠이 덜 깨셨나 봐요 어느 분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옆에 사람 보고 진지하게 붙잡고 인사를 하시길래 덜 커겠습니다 이걸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설교도 다 생각 놓고 있으면요 엉뚱한 거예요 아멘도 한다니까요 아무튼 앞에 했던 인사 그리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의미를 한 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서각을 받아든 사람이나 그것을 주는 목회자나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관심은 2절 뒷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물론 하나님이 장노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분명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 가진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란 부적 사라지고 서각 붙여놓은 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바로 알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사랑받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요한 3서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와 그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요한 3서의 본문은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은 서론이고 마지막 뒷부분은 인산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론 2절에서 12절까지의 본론을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2절, 5절,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요한 3서의 관심은 내가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가 쓴 편지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인 요한 1서 4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이르고 나무라면 될까요? 내 말로 변화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불쌍히 여기고 극률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번질을 한데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사랑할 줄 모르고 품어내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한다면 문인은 그리스로인인데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비참하다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니까 문인은 그리스로인이고 문인은 그리스로인 흉내를 내고 있는데 정작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몸을 사랑할 줄 모르니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지요 요한 3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도 하필 디오드레베가 뭡니까? 디오드레베의 말 뜻은 제우스 신에게 양육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런 제국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은 누구나 알고 있는 동화책 속에 신화 속에 존재이지요 근데 제우스의 양자라는 뜻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교인인데 그리스인인데 이름이 제우스의 양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도 알고 헬라 신화도 알고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아는데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나누기 좋아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안타까움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삼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거꾸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저래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숱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물에 던져졌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쓰시겠다는데 다위처럼 가족 중에서 막내여서 그닥 그렇게 취급받지 못하고 늘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자란 막내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 인정하시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어주셨는데 아모스처럼 세상에서 천대받는 직업이면 어떻습니까? 뽕나무 치는 직업이면 어떻습니까? 별 볼일 없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로 말씀 전하게 해 주셨는데 유대인으로 살면서 짐승 가죽이나 만지고 그 가죽 무두질하면서 장막 만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숱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일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막내 아들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작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받았는데 그 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고 무슨 이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가요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 공동체가 되어진 교회와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가요와 그 형제들과 낙은에 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가지고도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서신을 쓰면서 제일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참으로 사랑만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립서비스 같아서 그 앞에 요한은 단어 하나를 더 붙였어요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가요를 사랑하는 이유는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진리와 관련해서 깊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요가 이만저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요한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기록한 서신이 요한 3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요가 어떻게 살았어요? 1절 2절을 보니까 그 가요는 진리 안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늘 진리의 말씀 주위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10편 기자의 찬송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그 형제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 진리 안에 있기에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비란 놈하고 꽃뱀이란 놈이 등장하죠 개들도 사랑해요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는 알잖아요 저 못된 인간 그의 사랑이 가장스럽고 거짓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에 거짓말이 섞이면 사랑에 진실이 섞이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사랑은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요를 향해서 가요의 삶을 향해서 진실된 사랑 진리의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깨가 균형을 맞고 걸어가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은 늘 성경에서 함께 가는 덕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의 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와 동행하므로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와 함께하므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 진실되고 참된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영혼이 잘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우리 몸을 떠나는 그런 혼령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화 속에 나오는 뭔가 잡히지는 않는 흐물흐물한 구름 같은 그런 존재가 영혼입니까? 10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뜰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치타하고요 동물 중에서 제일 빨리 뛴다는 치타하고 저하고 별로 운동신경은 없네 저하고 마라톤을 한다고 칩시다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겨요 치타 그 녀석은요 100미터 뛰고 나면 심장 터집니다 단거리 전력질주해서 먹이 잡아먹는 동물이지 그 이상 뛰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가지고 터져 죽어요 저는 기어가도 그 놈이 이길 수 있습니다 100미터는 안 되지만 40키로 100키로는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슴이란 짐승도 그래요 사슴은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 쫓아가면 열심히 도망가야 돼요 얼마나 빠르게 뛰어야 될까요? 그렇게 빨리 뛴 만큼 심장은 부하가 걸려요 100미터 쫄력쫄력쫄력하고 나면 숨이 막 몰아쉬워지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열이 난다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는 하도 좋아가지고 쉬지 않고 고속도로 2시간 달리면 내비가 딱 꺼지면서 메시지가 떠요 2시간 달렸습니다 쉬세요 메시지가 뜹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그래요 장거리 운전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동을 잠깐이라도 껐다가 키면 또 바보 같아서요 쉰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달립니다 근데 그 열 받은 엔진을 식히는 것이 물이 돌아오면서 수냉식으로 식히는 방식이 있고요 공기로 식히는 공냉식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수냉식이에요 뜨거운 심장을 식히는 것은 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슴이 그렇게 빨리 뛰어놓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뛰어서 심장에 열이 나요 지금 불끈불끈하고 막 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갈증이에요 목마른 갈증이 아니고 살기 위한 갈증이에요 근데 그 비유와 무엇을 비교했느냐 내 영혼이 영혼이 뭘 한다고요? 주를 찾기에 갈급해요 사슴이 살기 위해서 물 찾아가듯이 내 영혼은 내 영혼은 우리 안에 모셔놓은 혼령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 원하는 내 내면의 힘입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애타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이기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육체만 남는 겁니다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빈 껍데기가 남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혼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의 인격체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사 형통하고 몸 건강하고 잘 되면 돼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과 육체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보다 더 땀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창고에 차고 넘칠 만큼 곡식이 쌓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창고에 가득히 재화 쌓아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저 창고 팔아보고 저거 보가면서 편하게 살자 그런데 하나님 그날 밤에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너 어떻게 할래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창고에다 그득히 뭔가 쌓아두면 그것으로 내 영혼도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축복하는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장로 요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 받는 것처럼 이라고 복을 선언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말은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가요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복의 첫 번째 단추는 내 영혼의 부요함입니다 창고의 부요함이 아니라 금고의 부요함이 아니라 내 영혼이 부요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부요함 같이 내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건강검진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보험책이 참 좋잖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빨리 하십시오 11월 12월 사람 몰립니다 가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좀 일찍 하세요 건강검진 가면 뭐 합니까? 시력 측정하고 청력 측정하고 구강검진하고 피도 뽑고 또 깊이 있는 거 본다고 쿡 찔러가지고 뱃속도 한번 보고 더 나이 들면 대장도 보고 뭐 그러잖아요 또 그 외에 내 몸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늘 정기적으로 추적검사 하잖아요 저도 한 10년 넘게 여기 친구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놈이 갑상선생인데 계속 추적하는데 꼭 그 위로 가만히 있어요 금내로서 찍었던 게 이만큼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뭐하니? 그러고 이내에 한 번씩 잘 있니? 그러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영혼의 건강검진 해보셨습니까? 내 영혼아 잘 있니? 내 영혼아 하나님하고 이렇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니? 체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육체는 음식 먹으면 되고요 운동하면 되고요 관리 잘하면 돼요 여기 아파트 들어오고 나서 아파트 주위로 상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상가가 뭘까요? 부동산 그 다음에 체육관이요 병원은 간판은 다르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좀 멀어요 근데 체육관들은 이미 들어왔어요 애들이 먼저 해요 돈은 애들이 먼저 씁니다 엄마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어른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 운동해야 되겠는데 새벽에 일어나죠 한 시간 차 타고 나가서 아무리 잘 지어졌다고 거기 가서 운동하고 다시 돌아와서 샤워하고 또 출근하려면 멀잖아요 체육관은 코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이 주출입구 근처를 보면 체육관들은 이미 오픈을 시작했어요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요 세일 들어가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홍보용 전도지 돌리면서 교회 위치를 알리는데 조그마한 문구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147동 옆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라시움 이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걸어서 오세요 라는 말이에요 운동하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기에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집 지어진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상가 들어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영혼은 누가 만집니까? 찬송과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영혼의 햇빛 예수님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하서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고 깨끗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내 영혼의 비타민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힘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잘 다니고 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을지언정 그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기에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방선교를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복받은 영혼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삶에 있어서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늘 영적인 면이 빠지고 나면 기울어진 잘못되어진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비유에서 듣는 것처럼 주님은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벗어발로 뛰어나간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건강함은 우리 육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건강함 이 강건함은 서신서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할 때에도 강건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삶이 안정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도 강건하다라는 인사말을 씁니다 더불어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강건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단의 침투 속에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나누어질 때에 그 교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풍토 속에서 강건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 단어를 빼놓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강건하다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하는 세상의 의미 육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으로만 한정짓기에는 의미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고 내 안에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요한 3서를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을까요 이 요한 3서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앞에 있는 다른 기타 목표 서신들처럼 교회 2단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것과 싸우느라고 영적 질서를 세우라 그런 서신이 아닙니다 요한 3서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장노인 나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노인 나는 이 단어는 장노들 중에 한 사람인 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는데요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장노가 아닙니다 장노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우나 영어성경은 그 앞에 그 라고 하는 더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수많은 장노 중에 암흑의 그 장노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그 장노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 그 장노님은 이때 나이가 90쯤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서는 교황권을 가진 그렇게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한 그가 말했다 그러면 교회가 아 그렇군요 이것이 교회 질서구나 하고 따라가는 그런 장노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한의 공동체에게 지금 편지를 썼어요 교회 질서 차원에서 썼기 때문에 그 장노가 썼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가이오와 그 형제들 옆에 함께한 동역자들입니다 로마가 이 사회를 압제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말씀을 전할 사역자들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 군대에 가면 각 부대 안에 있는 개부대 안에 있는 교회들을 한 사람의 군목에 관리하지 못합니다 군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국가가 종교활동에 그렇게 돈 많이 투자 안 합니다 결국 군목들이 여러 교회 적으면 4개 아니면 마르면 10개까지도요 교구제로 가면 그 교회들을 관리를 해요 아침도 저녁까지 똑같은 설교 원고 들고 계속 교회로 이동하면서 하루 종일 설교하고 다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역자가 없으니까 여기 나그네라고 나오는 이 말은 오늘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 순회 목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침에는 이 교회 가서 전화했고요 오후에는 저 교회 가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교회 전화하고 내일은 저쪽 교회 가고 모레는 저쪽 교회 가요 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매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 온 목회자에게 말씀 전하는 동안 그의 숙식을 제공하고 사례비를 제공하고 떠나면 다음 교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비를 제공하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가이오와 그 형제들이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교의 방식 우리 교회 전담 목사가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을 혹은 아가야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어쩌다 보면 오늘은 A 목사가 왔는데 내일은 B라는 목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의 방식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돕고 있는 그 모습을 초대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삼스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선교 방식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이오와 그 형제들은 그들이 오면 접대하고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또 선교비를 공개하고 그렇게 잘 실천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9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요한의 선교 정책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목사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뭐 저런 사람은 어지도 지나갔고 내일도 지나가고 어쩌다 보면 한 꿈에 몇 명 몰려오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다 공개해야 되느냐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으뜸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해야 돼요 내 이름이 나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이것이 디오드레베의 성품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으뜸 되기로 치면 요한도 소식적에 그랬지요 좌정성 우정성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으뜸 되기 좋았던 이 사람의 한 행적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은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해요 뒷담화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선교사역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삼서입니다 요한삼서는 거짓 교사나 이단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 으뜸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비방하고 쫓아내는 일에만 가득했던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반면에 교회 질서를 세워가고 함께하기 원했던 가요 내가 좀 더 잘 되어야 좀 더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해야 교회가 세워져 가기에 그들을 축복하는 언어가 2절의 말씀입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장사 잘하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모든 범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삶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이것이 2절의 복의 언어입니다 내 영적인 모든 삶이 잘 됨같이 내게 속한 모든 것 그것이 육체적이건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교회의 진리에 관한 것이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그땀되고 내 이름이 그땀되고 내가 사람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노 섬기는 가이오 그의 모든 면이 영혼이 잘 됨같이 모든 면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잘 돼야 될까요? 어느 정도면 잘 되는 것일까요? 2절은 영혼과 몸이 영혼과 삶이 균형을 맞추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만 성공하면 안 돼요 둘 다 고르게 성공하는 고르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이 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의미가 참 약해요 가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됨 가치 헬라이는 아주 부각되어 있는 단어인데 우리말에는 다르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혼과 내 범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가요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요와 같이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선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로 인친받은 백성들이 이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며 따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협력하는 하나님 나라 성교의 동역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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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